물이 커. 얘 엉덩이 뻔했네. 우와. 정답이다. 정답이야. 하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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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하루야. 한정도. 하루야. 하루야. 아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하루한테 오늘날 작업을 해라. 내가 처음 무자마자 눕떡을. 가마질 않고. 하루야. 하루야 이리 와. 아 좀 오지 마요. 아 오니까 이렇게. 나랑 이미 친해진 상태예요. 로렌 이뻐요. 딱 한살이에요. 오늘이 생일이에요. 로렌 참 귀여워요 우리 로렌이. 어? 온다, 온다. 룰랜. 룰랜이에요, 언니. 아, 너무 예쁘다. 룰랜이에요. 전 욕구저 테리야고요. 안녕. 성이 요시예요. 틀묻었어. 루완, 루완. 저기, 여기. 얘 정말 자뻔하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니, 진짜. 홍준님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아니, 정말. 얘가 오늘 돌이에요. 한 살입니다. 한 살이라고요? 세인트 버나드 이름은 베리. 어, 그래, 베리 알았습니다. 그는 우리 레오. 레오야, 레오야. 기다려. 제 아이는 3살입니다. 그리고 로렌이고요. 요크셔테리어입니다. 이쪽으로 돌자. 적진이요. 저기요. 잠깐만, 얼굴 보여드릴게요. 베리야. 천종이에요. 그렇지, 베리야. 그렇지, 예. 제 아이는 세인트 버나드. 잠깐만. 자, 앉아. 자, 앉아. 자, 앉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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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없는 걸로 하죠. 이리 와. 이 코코는 보도컬리라는 종입니다. 귀족의, 귀족 종 중에 하나이고요. 스코틀랜드. 양치기개 아니에요? 양도 치고 다 칩니다. 푸들. 푸들? 이거 지옹이 스타일 같은데, 아무리 봐도. 여자들이 푸들 좋아해요. 이쁜, 이쁜. 푸들이고요. 스탠다드 푸들이에요. 스탠다드 푸들이에요. 스탠다드 푸들이에요. 이러면 소프예요. 스탠다드 푸들. 진짜 크다. 로렌. 야, 야. 너 큰일 났다. 혀 들어갔다. 혀 들어갔어. 야. 내 혀 들어갔어. 야, 야. 뒤에 뼈. 나 혀 들어갔어. 야, 야. 뒤에 뼈. 야, 쟤 너. 가면 어쩔 수 없는 거야. 쟤 너 어디가. 가면 어쩔 수 없는 거야. 아, 제발 좀. 가만히 안 되어있으면 안 되니. 안 되는 거 아니야? 형이. 야, 너 물 먹을 거야? 물 먹어, 물 먹어. 순사시키자, 베리야. 이런 거 막 다 싸우지 않나? 안 싸우지 않나? 이리 와. 물 먹어. 베리야, 다 먹었어? 베리야, 다 먹었어? 잠깐만, 저기. 베리야, 물 먹자. 야, 이 김에 다 먹으면 어떡하냐? 베리야, 물 먹어. 얘들아. 아, 잠깐만. 베리야. 베리야. 야. 야, 잠깐만 있어봐. 아, 얘 좀 치워줘요. 많이 먹었는데. 아, 맞아. 아, 우리 베리. 못 먹겠다던데. 아, 우리 베리. 베리. 베리, 기다리잖아. 아, 나도. 아, 저거. 아, 저거. 아, 저거. 아, 저거. 아, 저거. 야, 저거. 베리야, 다 먹었어. 베리야, 괜찮아. 베리야, 괜찮아. 베리야, 괜찮아. 베리야, 괜찮아. 아, 저거. 아, 저거. 아, 저거 먹잖아, 얘. 아, 저거 먹잖아. 야, 얘 똑같이 오겠다던데. 제이 왔습니다. 자, 먹방, 먹방, 먹방. 진짜 너무 고생하셨어요. 아, 정말. 너무. 봉디님. 있습니까, 정답? 아, 네. 있어요? 네, 있어요. 아, 저거. 아, 저거. 아, 저거. 아, 저거. 그니까, 정답? 아, 네. 있어요? 네, 있어요. 나는! 둘 다! 와!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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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좋아하는 거. 거 봐요. 우와. 내가 이겼잖아요! 그때 하자 지효를! 지효가 걔를 왜 주워가겠어요? 자신감이 생기네. 얼굴 안 보는 거야 지효야. 지효 얼굴을 잃었어야 좋아. 굉장히 깨끗이. 그래서 노란팀이 1점 획득. 예! 예! 와, 왜 이러냐? 날 보자. 자, 이제 카드를 모르실 건데. 아 지효는 무조건 내가 알아. 이번에는 힌트를 전혀 주자고. 제가 뽑아요? 네. 아, 아니야. 할 수 있어. 심지어 우리가 처음 발견했잖아. 하나, 늦으세요. 하나, 둘, 셋!